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러머 김혜곤이라고 합니다 리듬 트레이닝 시스템은요 드럼 연주에 필요한 테크닉들을 하나씩 하나씩 분해해서 효과적이고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차근차근 연습할 수 있게 기록한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드럼 테크닉이라고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연습부터 하나씩 하나씩 정확하게 차근차근 연습하신다면 얼마든지 연주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재능과 상관없이요 그래서 그 점에서 시작된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제가 처음 만든 교재다 보니까 여러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간 조금조금씩 수정을 하다가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고요 가장 큰 첫 번째 변화로는요 기존에 없던 섹션이 추가가 된 내용이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섹션도 여러가지 수정과 그리고 추가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기존의 RTS는 여러가지 부호화된 패턴들이 있었다면 이번에 개선된 사항에서는 그 부호화된 패턴들을 조금 더 풀어서 그래서 드럼 수업 진행하시는 드럼 선생님 또는 혼자서 연습하시는 분들도 그 패턴을 보고 기록된 대로 연습을 하신다면 그 의도에 맞게끔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쉽게 연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큰 변화로는요 여러가지 디자인적인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불편했던 악보의 배치라던가 그리고 오선보의 깊이가 조금 더 넓어졌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시기가 편안해졌고 기존 구매자분들은 새롭게 추가가 된 섹션이 어떤게 있나 목차 확인해주시고 구매해주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내용이 추가가 되고 개선이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구매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기존 구매자분들에게 보상 차원으로 제가 좀 더 할인된 가격으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고니드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기존 RTS 교재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고 인증해주시면 제가 할인된 가격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한달 내 출시를 목표로 지금 열심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목차 작업이랑 교재에 들어가는 악보 작업은 끝난 상태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의 디테일만 수정한다면 아마 이제 금방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달 안으로는 제가 나올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릴 테니까 2권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예약 구매하시면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예약 구매하시는 것도 아마 좋으실 거고요 그리고 1권과 2권을 또 동시에 예약 구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니드럼 닷컴으로 오셔서 구매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기존 방법처럼 구매하실 분들은 제가 영상 아래에 링크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신청서 작성해주시고 계좌 입금해주시면 제가 출시일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고니드럼 검색해주시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문의해주시면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드럼이라는 악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순서가 그렇게 막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입문 과정까지의 어느 정도 코스는 공통적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이야기해주는 코스가 있긴 하지만 그 시점이 얼마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테크닉이 만났을 때 아니면 내가 어떤 연주를 하고 싶은데 어떤 곡을 하고 싶은데 그런 테크닉이 들어간다 아니면 그런 막히는 테크닉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 테크닉을 보시고 이 리듬 트레이닝 시스템에 나와있는 패턴들을 먼저 연습을 또 해주신 다음에 몸으로 익히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노래 연주에 적용을 해주신다면 그 노래 연주도 더 빨리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교재 가지고 내가 이 교재를 마스터 하겠다 한 번에 마스터 하겠다 순서대로 쭉 마스터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떤 연주를 또 즐겁게 재미있게 연주하시다가 또 창고용으로 한 번씩 틈틈이 하나씩 하나씩 연습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비록 완벽한 책은 아니지만 이 책을 보시고 연습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만들었으니까 또 이번 리듬 트레이닝 시스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고니 드럼도 앞으로 더욱더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가지 개선사항이나 부족한 점, 오타 뭐 이런 것들 다 겸허하게 듣도록 할 테니까 가감없이 주저하지 마시고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